너넨 뭐하냐? 왜 안남아보니? 똑같이 하고 있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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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도돼? 안녕 얘들 안녕 헬로 저는 지금 톤다운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머리결이 박살이 나기도 했고 약간 뿌리 탈색하는 것도 힘들고 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려고요 근데 강산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염색할 때는 깜짝 놀래켜주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발 안 덮니 얘들아 아빤 더 뒤지겠다 안녕 허리껌? 껌? 으이 귀여워요 짠 어때요 톤다운? 해버렸어요 약간 고등색? 근데 약간 얼룩이 났어 너무 속상해 방사님은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음색한 줄 알아요 왜냐면 내가 보라색하고 싶댔거든 그래가지고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강산 성격상 이상하다 할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지금 낯설거든 까대기도 샀어요 아 펄이네 짠 아 펄이 귀여워 귀여워 펄이 귀여워 귀여워 강산섬 나왔다 내가 뭐 사왔는지 알아? 어 뭐야? 나 안 보여?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니 뭐 사왔는지만 보고 있었어 아니 머리가 희한해졌네 이쁘다 말갈지마 오늘 아 왜 아니 이제 한 3년 사기니까 내 변화가 아무렇지 않아? 뭐가 네? 귀여워 근데 왜 흑바랄까요? 흑바랄 끝인데? 그냥 고동발 갈색이 말고 머리 같아 맞아 이쁘다 이쁘네 나 들어갈까? 어 가 두 번 다시 나오지 말고 그 방에서 살아 그냥 아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훨씬 나아 근데 진짜 진짜 진지하게 훨씬 나아 진짜 진심으로? 진짜 진심으로? 어 학생 같지 않아? 어른스러워 훨씬 더 머리 어두운 색으로 머리 덮았지 뭐 머리한테 끼웠다가 두식이한테 끼웠다가 아 근데 두식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색깔이 두식껌 껌 아 귀여워 쨘나 쨘나 손 대려라 싫은 건 봐 너네 뭐 하냐 왜 나 따라하고 우린 양이 똑같이 하고 있네 고리가 내가 나 따라 두어 헹 오늘 뭐냐 집에 먹을 게 없어서 한 달 만에 장보러 가는 것 같아 오랜만에 가겠는데 그니까 난 마트 가는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트 가면 강선이가 진짜 담고 싶은 것만 담고 내가 담고 싶은 것만 담는 게 아니라 내가 담으려고 하면 필요한 걸 담는 것 뿐이라니까 정신없이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내 눈알인 것 같던데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 제일 처음 담는 거 두레츄루 토리 장난감 내가 바로 담는다 이거 요즘 마트 스케일이 이거 뭐야? 제법 나를 자꾸 여기 이렇게 혼자 두고 혼자 막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영어 포키 어 좋아해요 벌써 악마의 열매 같다 악마의 열매 겟겟 이걸로 용가 용가 이걸로 무슨 능력을 쓸까 우리? 고무고무 이제 네가 나 앞으로 이제는 모은다 아 안돼 안돼 아 이건 진짜 안돼 안돼 대박 하자 빨리 이런 기분이었구나 네가 나를 볼 때 이거 사도 돼? 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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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사 나 루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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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하나 뽑아주면 안돼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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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와주세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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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너 옷 좋잖아 루피라고 하면서 뽑아줘 루피 루피 개야? 하자 물 많이들 샀다 와 신상 우와 신상 우와 신상 장을 다 없어요 장을 다 봤어요 아 이거 서둘나야 돼 도깨비 니가 쫄라서 산거 오늘의 밥은 포러멘 뭐라고? 포러멘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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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기 안 보여? 아 아 하나만 까볼게 아 아 아 아 아 이거 봐요? 남아볼게 남아 남아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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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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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볼게 남아볼게 실망할 것 같다 아 아 왜 남아볼게 아 뭐냐? 실망할 수도 있잖아 너는 약간 뭐냐고 지금 내 기준에는 승차치 근데 너는 실망할 수도 있어 아 아 아 너놈 이구석 좋아 너놈 너놈 야수 좋아 상디 너놈 루키 너놈 너놈 아 궁금해? 지금 배 지금 배 궁금해? 뼈다기 보여줄까? 타는 안 와서 내가 뽑은 거 아 같이 까보자 아 이제 내가 할래 가위바위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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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봐 까봐 내가 찍어줄게 까봐 오 쏘자 제발 제발 루피 한 번만 루피 카메라야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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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이거 나가지? 뭔데? 나 보여 어 내 기준 상 탔지 상기 진짜 좋은 거 아니야? 난 루피를 가지고 싶다고 아 이거 루피 나올 때까지 하겠네 딱 보니까 아 아 이 친구들 지금 이렇게 모여있거든요 당장 가서 얘도 올려줘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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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줘 저기 옆집에 올려주던가 아니 보이는데 올려야지 얘는 여기 올라간다 짱구가 조금만 이렇게 메인에 세워두고 아 됐다 아니 보이지도 않아 무슨 가우나 시터로 가까운 해가지고 됐다 됐다 자 바로 준비합시다 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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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우와 연어다 난 연어 너무너무 좋아 와아 대박 나나나 응? 맛있어? 음 소스가 필요해요 좀 부드럽다 맛있게 생겼다 그치 야 떼깔 미쳤다 우와 타라라란 땅 샐러드 상추 반찬 삼겹살 짠 잘 먹겠습니다 와 황금치 얼마 많이네 맛있어 김치가 진 맛이야 조선우태 김치? 와 이거 진짜 졸라 맛있어 콧물 떨어진다 미우새가 더 미우새 아 진짜 콧물 떨어지는 게 안 느껴져 응 다음 주에 당사님 생일이 그래도 다음 주야? 어 어때? 기대되고 설레? 나 생일에 의미를 안해 어렸을 때부터 맨날 생일에 인데스 성인돼서 생일에 군대 있었어 금연아 스물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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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들 다섯 다 나 안 보내네 그런가? 스물들? 응 그럴 때 그런가 뭐해? 중간에 다른 여자 만났거든 약간 오락가락 상한 밥이야? 응 으악 어? 석찌식에 먹을래? 그래 아니 나한테 물어볼 거야 내가 너한테 민수 아니 너한테 부른 게 아니라 나한테 부른 거야 진짜 내가 하나만 준다 아 진짜 쥐똥만한 거 주네 진짜 너 나는 세게 네 집에 넣었다 뺐지 이거 어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근데 대답해 왜 그래? 아니 당황했잖아 이건 네 꼬딱지 먹는 기분이다 내 꼬딱지 이렇게 맛있어? 이건 맛있나 보네? 초콜릿 안 좋아하면서 초콜릿 맛있네? 아 나한테 잠다 으으으으으으으으 두 시간 안녕? 아 아 아 아 아 아 씨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